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러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러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러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러되. 그가 평안하냐? 이러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구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구비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구비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안오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가повote. 야곱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남